장호 와 근육 봐봐 어 다 타겠다 딱 옳지 그래 이렇게 뚫어오어 뚫어야 된다 주석이랑은 붙으려고요 앞에 여기다 좋아 그래 그냥 바퀴가 없어서 야이 그 남 모습을 봤어 정명하고 싶어졌어 내 안타는다 함께 떠나자 빨리 됐어 희준이 이게 현실적인 거예요 현실이야? 희준이 이게 현실이야 현실의 몸이야 이건 방금 있었던 두 명은 비현실의 몸이고 그지? 됐어 희준아 네 빨리 뭐 현관 보내야죠 나 비현실의 몸이야 나라고